이거 쌤이가 혼자 맞췄다고? 니가 혼자? 응 진짜? 진짜 혼자 맞춘 거 맞아? 근데 여기 맞춰야 돼요 어 그럼 맞춰봐 맞춘 거 따라서 맞춰봐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레몬 여기고 또 세모가 있어야 되잖아 좀 있는데 여기에 또 넣어야겠네 내가 알아 그래도 세모가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다니깐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어휴 봉이도 맞춰버렸네 네? 어? 바로 맞추지 뭐가? 다르잖아? 그림이랑 똑같아? 다르잖아 아빠 뭐? 야 너 이거 뒤에 봤지? 아니 봤잖아 아까 그래 그냥 안하자 안 보자 이렇게 하자 여기 있었겠지 안 봤어 나는 포기야? 아니요 근데 아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걸 했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게 안 맞는 거야 머리를 이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만들어 봐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머리 머리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건 머리 이게 머리가 안 맞잖아 이렇게 해봐 아빠 힌트를 줄게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공작대 같아 공작대 같아 여기 여기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걸로 이걸 여기로 이걸 이렇게 이게 목으로 이걸 목으로 이게 목이야 목으로 활용하고 해서 해 봐 근데 이거 아 이걸 목으로 이게 쉽겠군 나도 이게 목으로 이게 필요했지? 그 다음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그림대로 맞추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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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 핥다 얼굴 이러봐 봐봐 이게 맞아요? 아니 여기가 비우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다른 걸 활용해서 해 다른 걸 그럼 나 생각엔 오케이